커피 더 줄까? 언제 왔어? 연락하고 오지. 연락하고 왔으면 해. 뭐 다른 꼴 보여주게. 여기가 대학교니? 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거짓말인데. 뭐 결혼? 좋은 남자를 만나? 대학교를 다녀? 미안해. 한 번만. 한 번만 봐줘. 손 대지 마. 얼른 한국 가. 엄마한테 내가 전화할게. 하지 마. 하지 말라고. 엄마가 어떻게 봤다는데. 얼른 가.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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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또라이씨. 아, 저 또라이씨. 어? 뭐야. 이 와중에 나 지금 도둑놈까지 만난 거야? 야, 거기서. 에이. 마약 아니. 너. 나. 아, 저 Cuando는 도둑놈이 냐? 아. 아, 저 rabbit finger 순간에 담아. 에이. 제인. 뱅하. 제인. 레이씨. 진짜로. 제인. 제인. 뭐, 스노우, 플리즈. It's okay, baby. She's my girlfriend. Just here for a... Hey, Tan. Long time no see. Of course, you were involved. Whatever. That's not a joke anyway. You know that. Even if I thought that it wasn't. Now that you're involved, I can't think that way anymore. Until we get the results, I'm keeping your girlfriend's passport. You better not run away! 무슨 상황이에요? 내역권 왜 가져가는 건데? 언제 돌려준대요? 그때 되면. 그때가 언젠데? 시계상 적절할 때. 언제가 적절한데? 내역권 왜 가져갔냐고! 아, 계속 여기 이러고 있을 거야? 묵는 데 어디야. 어딘 줄 알아야 경찰 연락 오면 알려주지. 이건 100프로 내 잘못만은 아니니까. 너 집에 갈때 나 좀 태워줘. 아침 8시,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세 번 전화할게. 여권이 왔으면 전화 받고 안 왔으면 안 받으면 돼. 부탁할게. 가지가지 한다. 데려다줘서 고마워.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잠깐 근처에 갔을 수도 있잖아. 너 미국 밤거리에 대해 들어본 적 없냐? 아 왜 무섭게. 돈 들고 튄 여자가 집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 집 갈래? 여기보다 네가 더 안전한 거. 맞아? 내가 더 안전한진 모르겠는데 여기보다 우리 집이 더 나은 건 맞아. 어떡할래? 갈래? 뭐야 노크도 없이? 순서가 틀렸잖아. 아무리 너네 집이지만. 뭔데? 한국엔 이런 음식 없냐? 고마워. 이건 반값. 미국에 내 방 생기면 달려고 했던 건데 너 줄게. 나한테 버리는 거 아니고? 뭔데 이게? 드림캐쳐. 나쁜 꿈을 걸러주는 거야. 그 구멍 사이로 예쁜 꿈만 들어온대. 예쁜 여자는 안 들어오냐? 됐어 내놔. 아침에 보니까 집이 참 좋더라. 그래? 어디 가? 학교. 마약상이 아니라 유학생이었구나. 미드나 영화 같은 데 나오는 그런 학교 다니는 거야? 그런 학교가 어떤 학군데? 뭐 호그와트 마법학교? 또 웃네. 원래 잘 웃는단 얘기네. 어? 아니 궁금했거든. 유학생들은 어떤 학교 다니나. 잠깐만 기다려. 금방 준비하고 나올게. 어디 가게? 너 나갈 때 나도 나가야지. 양치랑 세수만. 있든가 그럼. 나 학교 갔다 올 때까지 있으라고. 너 갈 데도 없잖아. 언니한테. 거기 문 열려면 한참 멀었어. 오후 열어 늦게. 그럼 혹시. 버스 없어. 버스 탈 사람들은 이 동네 안 살아. 그래도. 정 집에 있게 뭐하면 우리 학교 한번 가보든가. 어? 그럼요. 유학생들은 어떤 학교 다니나. 뭘 그렇게 봐? 그냥. 부모 잘 만난 애들. 한국 유학생들끼리 파티 타고 그러나봐. 가봐야 재미없어. 그래? 난 그만 가야겠다. 학교 데려와줘서 고마웠어. 짐은 잠시만 맡아줘. 이따 밤에 찾으러 갈게. 언니한테 가게? 가봐야지. 가서 엄마가 준 돈 다시 찾아와야 돼. 주정병이 술값으로 날릴 순 없는 돈이야. 그럼. 굿바이. 미국이니까. 야. 어디로 가는 줄 알고 가냐? 알아. 알기는. 혼자 갈 수 있어. 같이 가. 너 수업 안 해? 싫어하는 수업이야. 니 핑계대고 새끼려고. 무슨 수업인데? 수학. 난 좋아하는데 수학. 참 미쳤나봐. 차. 내가 쏘는 거야. 왜 이렇게 늦게 와? 커피 발명해서 왔냐? 오 죽이는데. 오버는. 좀 참아줘. 아메리카에 왔는데 아메리카노는 마셔주고 가야지. 안 그럼 너무 나쁜 기억밖에 없잖아. 미국에서. 나쁜 기억밖에 없는 거 확실하냐? 뭐 더 생각해보면. 근데 넌 미국에 얼마나 있었어? 뭔 생각을 하다 마라. 어? 내가 왜 저 생각을 못했지? 그 생각이 아니고. 누군데? 남자친구? 남자인 친구. 그냥 전화를 해. 답글을 언제 달지 어떻게 알아. 최근에 번호 바뀌어서 번호를 못 외워. 어디 간다고 했는데 한국에 있는지 갔는지 모르겠네. 어디 있는지 모르는 놈한테 도움을 구해? 내 마음속에 있다. 왜? 너한테 놈소리 들을 애 아니거든. 뭘 또 그렇게까지 쉴래. 친구로서 내가 존경하는 애야. 나라를 구해. 싼 거를 창조했어. 친구끼리 존경은. 연락 안 오면. 올 거야. 어디 가. 어디 가. 왜 이래. 이런데. 깜찌드려. 사무직은 아닌가. 어디 가. 밥. 와. ολ어. 어떻게 해? 아지 제대로인데. 왜? 데려가! 데려가! 내 이끼리 빈 이 스프리킹 미사 던 테리 서한 하쿠즈 에버런 투미 You feel my heart 뭐하냐? 살인마는 보통 뒤에 있단 말이야. 이상한 영화 좀 작작 봐. 넌 왜 쫓기는데? 너 정말 마약상이야? 그렇게 낭비하고 싶은 인생은 아니야. 이왕 들어온 거 영화나 봐라. 난 좀 실난다. 모르는 거야. 당신을 노리지 않고 있다는 걸 확인하러 왔대. 당신을 믿으려면 당신이 누군지 알아야 한대. 안 잤어? 근데 어제 한 여자를 만났대. 그 여자 이름이 차은상이래. 너 내 이름 어떻게 알았어? 근데 차은상한테 궁금한 게 생겼대. 혹시 나 너 좋아하냐? 나 너 좋아하냐? 나 나 내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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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닐걸? 왜? 약혼했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너무 영화 같은데. 헐리웃이잖아. 그런 일들이 진짜 벌어지기도 해. 진짜야? 여기가 헐리웃이야? 뭐? 진짜 헐리웃이네? 완전 신기해. 나 저거 영화에서 봤거든. 극장 안에서 내가 했던 말이 저거보다 덜 신기할 리 없는데. 나 미국 오면 꼭 가봐야지 했었는데. 혹시 나 지금 혼자 떠드냐? 보기엔 가까워도 가보면 멀겠지? 보기에도 멀구만. 집에 가서 일단 씻고 차 가지고 가. 걸어선 못 가. 나 안 갈 건데. 왜? 데려다 줄게. 아니. 지금까지도 충분히 고마웠어. 너한테 패 끼치는 거 이제 그만. 가자 집에. 내 트렁크 너네 집에 있잖아. 어느 쪽으로 가? 가방은 왜? 헐리웃 입상은 다음에 하자. 나 지금 급히 가볼 데가 있어. 무슨 일인데 나쁜 일이야? 어디 가지 말고 여기 있어. 아니야 가야지. 그동안 너무 폐만 끼치고. 넌 뭐 입만 열면 간대. 어디 갈 데도 없으면서. 그놈의 패소리 한 번만 더 해. 확 갖다 팔아버릴 테니까. 너 혹시 멀미하냐? 다 온 거야? 갔다 올게. 얼마나 걸리는데? 나도 몰라. 5분 만에 쫓겨날지. 더 버티다가 쫓겨날지. 오랜만이야 형. 누구한테 연락 받았어? 민 실장이요? 그동안 잘 지냈어? 기어이 했어 연락을. 나 키도 되게 많이 컸는데. 그게 다지? 미국에서 네가 한 일. 거기까지만 해. 여기 온 곳도 네 분수에 넘치는 연기였으니까. 가.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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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괜찮아. 오타 졌겠다. 왜 엿들어? 혹시 너 위험해지면 하나 둘 셋에 손목 잡고 뛰어주려고 그랬지. 근데 왜 안 뛰었어? 네가 본 내내 위험했네. 아까 본 건 잊어라 안 그래도 다 잊을 거야 어차피 꿈속이거든 깨면 그만인 한여름 밤의 꿈 어? 괜찮아? 어 뭐였어? 낙서 여기선 종종 있는 일이야 뭐야? 기념품 샵 있길래 입어 이거 입고 잘 순 없잖아 목표가 커플로 오해 받는 거야? 꿈도 꾸지 마 문 닫을 시간이라 이게 최선이야 이게 어디야 잘 먹을게 저기 술도 있어 너 술도 마셔? 나 계속 손 떠는 거 못 봤냐? 좀 귀엽다 알면 됐다 그만 봐라 계속 그러면 나도 너 대답하기 싫은 질문 막 하고 그래 대답하기 싫은 질문 뭐? 아까 농장에서 만난 사람 누구냐? 뭐 그런 거? 그래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 더 궁금한 거 있어? 혹시 너 아니야? 난 그렇다 쳐도 우리 형은 욕 보이지 마라 아 형이구나 그럼 형을 야! 바보 아니야 뭐? 다칠 뻔했잖아 너 때문이잖아 농담한 건데 얼굴은 왜 빨개져? 얼굴은 왜 빨개져? 흠큼하게 무슨 얼굴이 빨개져? 억울해서 그래 미국까지 왔는데 팬케이크도 한번 못 먹어보고 웬 팬케이크? 미국 영화 보면 팬케이크에 시럽 부어서 오렌지 주스랑 먹는 거 많이 나오잖아 뭔가 아메리칸 스타일 같달까? 딴 땐 그래? 촌스럽긴 멜로즈에 팬케이크집 맛있는 데 있어 LA 가면 같이 가 아 진짜 그런 약속하지 말라고 약속하면 못 지키고 죽는다고 아니야 이런 거 의식하면 더 무서워 소세지에 집중하자 니가 더 무섭거든? 나 잠들 때까지 니가 지켜봐 뭐? 니가 하도 살인마 타령해서 나 무서워졌어 나 잠들면 자 그게 반값이야 반값? 아 나... 보고만 있어라 응큼한 짓 할 생각 말고 야 너 완전 별로거든? 하하 그럴 리가 나 잠드는데 오래 걸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난 생각이 많거든 나 잠이 많아... 너 그 자식이랑 연락되면 한국 언제 가는데? 되는대로... 빨리... 내가... 만약에... 내가... 어? 사랑을 더 할수록... 사랑을 더 할수록... 내리자. 그냥 핸드폰만 잠깐. 친구랑 연락만 되면. 연락이 돼도 어디서 만나야 할 거 아니야. 길거리에 서 있을래? 청성! 찬용아! 어떻게 된 거야? 네가 어떻게 여기 있어? 혹시 어디 간다는 게 미국이었어? 너야말로 어떻게 된 거야? 왜 연락을 안 해? 답글 못 봤어? 걱정했잖아. 아, 저기. 더워. 할 말 있으면 들어와 해.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나 이제 친구네 집으로 가려고. 왜? 어? 그냥 있어. 돈만 빌리면 되잖아. 꼭 가야 할 이유가 뭐야? 여기 있을 이유가 더 없지. 그럼 이런 이유는 어때? 내 친구 때문에 너 경찰서 간 거. 나 알아보는 경찰 때문에 너까지 의심받고 여권 뺏긴 거. 여권 없어서 호텔이고 비행기고 아무것도 예약 못한 거. 진짜야? 네가 이 집에 있는 건 패가 아니라 내가 당연히 너한테 제공해야 할 보상이야. 그러니까 갈 필요 없다고. 무슨 문제 있어? 있으면. 아니야, 아니야. 없어. 네 말이 다 사실이어도 여전히 난 너한테 너무 고마워. 여권도 찾았고. 그럼 갈게. 안녕. 네오는 어떻게 알았냐? 네가 답글로 달았잖아. 차 한 상 좀 바꿔봐. 지금 같이 없는데. 어디 갔는데? 용건 했으면 말해. 전해줄게. 네가 걔 변호사야? 내가 직접 전할 거니까 걔 오면 전화하라고 해. 그 방금 걔한테 전화 왔는데. 너 오면 전화 좀 달라는데? 전할 말 있다고. 아. 아니야. 안 할래. 내일이면 다시 볼 일도 없을 텐데 뭐. 안 할래. 이거. 인사해. 한여름 밤의 꿈같은 시간이었어 나는 이제 그만 사라진다 어젯밤 꾼 꿈처럼 안녕 널 만나므로 조금씩 다시 변해가 정말 이상하지 설렘 불안 섞인 가슴이 나는 모르는 너의 세상이 더 알고 싶어 공기마저 다른 우리 사랑할 수 있을까 특별하게 만들어줘 어서와 미국 음식이 잘 만나 약혼식 때보다 몰라보게 컸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셨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젯밤 꿈속에 내가 있었던 걸 증명할 길이 없듯 그것도 내게 그렇다 난 정말 그곳에 있었을까? 너 거기 있었어 내가 증명해 야 너 로그아웃 안 해? 인생에서 로그아웃 당해볼래 진짜? 어 안 해 내가 그렇게 양심적으로 보였어? 마약상인데? 너 어디야? 아직 신장은 건강해? 건강하다 왜? 필요하면 가지러 와보시든가 너 솔직히 말해봐 진짜 내가 나타났으면 좋겠지 왜? 짱이 없어? 엄마 이 집에서 가위 놀려본 적 있어? 가위? 왜? 악몽 꿍? 여자의 뒷모습 같은 게 자꾸 보여 머리 길고 아 이란 아줌마 딸내미 여기서 같이 살아 너랑 동갑이고 이름이 뭐리더라? 차은성? 너 지금 뭐해? 빨리 대답해 아 빨리 좀 달아 물 마시는데? 너만 보인단 말이야 널 사랑한단 말이야 눈을 감아도 너만 보인단 말이야 너만 부른단 말이야 이 집은 전기세 걱정도 안 하나? 또 이렇게 불을 다 켜놨네 여보세요? 헬로우 시드니 이러려고 번호 땄지? 하나도 안 무섭거든 2층 좀 봐봐 무슨 2층? 어디 2층? 뒤돌아 봐봐 뒤돌아 봐봐 가려진대도 러브 이즈 유 바람결에 날리운 그리움이 차은성 혹시 나 너 보고 싶었냐? 러브 이즈 유 라규트 하나도 안 conjure 그 시간 러브 이즈 유 Lovers iment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